그 소문이 많나 보네요. 승소율 92%에 빛나는 장산의 에이스이자 시키면 뭐든지 물어뜯는 장산의 개. 무슨 개래요? 나는 시추가 귀엽던데. 기왕이면. 나도 시추 좋아하는데. 도대체 너놈? 너놈인데 돈 천원이 없노? 변호사야. 너 돈 많아? 내 변호사 수입료 6분의 4만 5천 원이야.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? 아니 아니 내가 아까 피임약 두 알 먹었거든. 아니 피임약을 왜. 이거 하루에 두 알 먹어도 되나요? 제가 아니어도 노차키 변호사님을 감옥에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. 이건 화 문화를냐고. 이건 뭐 증인이 근무태만으로 근무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? 혹시 두 사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? 피고 측 대리는 지금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.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대신 강성자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를 할 만한 완벽한 동기가 있습니다. 잘못인 줄 알면서 왜 그랬어?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진실도 사라지니까. 용문도 모른 채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죠. 원하는 걸 아세요. 복수해야죠. 자빈이 사례를 했다고. 사람 죽일 거라고 광고하고 죽이는 미친놈이라니까. 제가 죽였습니까? 전 안심이야.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그만해요. 가시죠. 됐어요. 여기서 빠야죠. 다시는 볼일 없을 것 같은데. 네 그러시든지 그럼. 아. 다시는 벨라조를 엔소에서 먹으면 좋음요. 여름, 벨라조를 하는 길이 많아요.